네, 역시 프로게이머는 프랩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압도적인 실력으로 2, 3세트를 가져가면서 매드라이프 에버모어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. 승리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죠. 일단 첫 번째 경기 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두 번째 판부터 슬로우 스타터 같은 느낌으로 열심히 했는데 진짜 긴장 많이 돼서 힘들었는데 재밌네요. 네, 2세트에서는 본인이 캐리하셨기 때문에 기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2세트 MVP는 당연히 저고요. 3세트 MVP는 에버모어 선수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10키를 넘어가면서 또 놀라운 피지컬을 보여주셨는데 계속해서 양각을 벌리시고 점사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셨습니다. 그게 본인의 오더였나요, 에버모어 선수? 아니, 원래 연습할 때 양각을 좀 많이 펼치면 유리한 게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전략을 차고 왔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아, 그 결과 압도적인 또 실력으로 경기를 이기셨는데 자, 이 환상적인 플레이어와 경기를 펼쳤던 우리 홍대 VR스케어의 직원분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 일단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아, 정말 1세트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받으셨는데 아쉽게 졌습니다. 일단 이 유명하신 프로게이머와 플레이를 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? 영광이죠. 원래 또 원래 팬이었어가지고 지금 약간 TV 보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시구나. 최용간 선수. 네, 맞습니다. 네, 최용간 선수도 같이 플레이본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은 지금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선수들과 플레이를 해서 영광이었고요.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좀 져서 아쉽습니다. 네, 어쨌든 본인들도 이 VR, 타워테그 VR계에서는 가장 좀 실력이 뛰어나신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네, 좋습니다. 오늘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좀 어떠신가요? 홍대 VR스케어에 오시는 일반인 플레이어들에 비교해서 이 프로게이머들의 실력을 직접 경험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? 제가 들었거든요. 이제 와서 저희 매장에 와서 했다고 들었는데 그 습득 속도가 거의 이렇게 올라간다고요. 아, 습득 속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말. 네, 그래서 저희도 설명만 많이 했지 직접 경기를 한 적 별로 없거든요. 아, 네. 그 결과 마지막 3세트는 단 1킬도 하지 못하셔서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데 즐거운 척으로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자, 이렇게 해서 매드라이프 에보모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. 앞으로 이 타워테그의 e스포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연습할 때는 좀 가벼운 느낌으로 게임하다는 느낌으로 했었거든요. 근데 직접 여기서 해보니까 대회는 아니지만 대회 같은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막 첫 경기 할 때처럼 매우 떨려가지고 좀 재미있었고 전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에보모 선수도 한마디 해주시죠. 저도 설명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. 네,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함께하신 이 VR e스포츠에 대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, 에보모 선수 부탁드릴게요. 오늘 되게 좀 신선한 기분을 느껴서 되게 좋았고 일단은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VR 게임을 이제 접해보니까 되게 너무 재밌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타워테그에 힘써주신 우리 프로게이머들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VR e스포츠를 통해서 신선한 재미를 좀 선보여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데요. 저는 내일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권희슬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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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